어, 시작한 것 같은데 배에 79명 들어왔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구한행입니다. 반갑습니다 Hello everyone 네, 좀 더 들어오면 한 번 더 인사드릴게요 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구한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인스타 라이브 켜봤습니다 오늘 왜 이거 하고 싶은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배만 8호 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공시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었으니까요 이번 교회 통로 한 번 감사드린다라는 말씀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 여기 영어 하신 분이 굉장히 많네요 영어로 인사해야 되나?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지금 하는거에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따라서 다른 레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인스타그램에 따라서 제 인스타그램을 지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현재 시간 7시 47분이고요 밥은 먹었습니다 여러분 밥 드셨어요? 네 요새는 이제 또 저 이제 또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랑 곧 만나게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The weather in Korea right now is like it's not like kind of cool but like really cool right here so make sure you guys try to keep your health and then I will do my best 저는 이제 도시락 먹었습니다 뭐 먹었어요? 라는 물어본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도시락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는 국제적인 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여러 개의 유언을 사용합니다. 네? 밥을 먹어요? 제가 아까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드시나요? 저는 그냥 날 아침에 먹게 된다 아침 5시에서 한국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콘서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열심히 할 수 있음을 할 수 있음 그래서 여러분이 다가서 늦게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며칠 동안 제 인스타 잘 보셨어요 제가 사실 긴장 열심히 제 뭐라 해야 될까 제 일상은 나눠주고 싶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서도 잘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 배만파로수 넘은 듯이 더 열심히 했고요 또 인스타 통해서 여러분이랑 더 많은 소통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많이 공개할 수 있는지 알게 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일하고 있는지 많은데, 이런 일을 더 많이 공개할 수 있는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희는 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날씨도 좀 시원하면서 또 이제 새해 지난 지 벌써 한 달 됐더라고요 또 곧 설날 오잖아요 그래서 설날 때 건강하게 휴가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항국 챙기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곧 가겠습니다 or i will see you soon see you guys soon as uh and then give you guys more like music like uh like everything i can do in the future so like hope you guys just supporting me and then just wait i will go along through I'm glad to keep up for the rest of your team with us Alright see you guys soon bye 감사합니다.